중, 고등학생이 먹는 학교 급식에 썩은 마늘을 쓰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납품한 업체가 경기도 단속망에 적발됐습니다. 낙차를 쉽게 받기 위해 위장업체를 차려 지저분한 환경에서 요리한 곳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 주변 학교로 식자재를 납품하는 수원의 한 업체. 씻담한 마늘이 싱크대 가득 담겨 있는데 건져 보니 온통 곰팡이 투성입니다. 썩은 마늘을 그대로 다져 학교 급식재료로 내보내는 겁니다. 심지어 업장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결과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주의 동업자가 불법으로 영업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농산물 창고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유통기한이 50일 넘게 지나거나 냉동고기를 냉장으로 보관한 곳 등 경기도가 단속을 벌인 학교 급식 납품업체 51곳 가운데 11곳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작년 말에 점검했던 31개 업체가 포함됐는데 새로 수사한 20곳에서만 절반 이상이 적발된 겁니다. A가 납찰받고서는 B나 C가 대리로 생산해서 납품하는 위장업체죠. 이런 케이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서 생산된 식품은 가까운 10개 시군에 48개 중고등학교로 팔려나갔습니다. 도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4개 업체에 대해선 형사입건과 행정처분을 우려하고 나머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입찰 제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경기지TV 한선지입니다.